자, 얘가 하루 종일 일정도 많아! 이제 한 번 더 만드는 중 가사시장은 쥐들이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이 배가 너무 잘 어울린 거 같아요 지금 한 번에 다 먹음 이리 친구랑 한 번에 먹었죠 아직도 없는 중 아, 맛있어 그는 꼭 먹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저씨는 희생이 있는거같아 뭐야? 그런거같아 뭐하는거같아 우리 아저씨에 우리 아저씨에 우리 아저씨에 이 맛을 못할거같아요 우리 아저씨에 아뇨 말하는거같아 응 뭔데? 결혼 결혼이라? 누구랑 결혼할 건데 뭐야 몰라? 효도하는 게 결혼하는 거야 뭐야 효도가 뭔지 몰라? 뭐야 효도가 뭘까요? 뭐야 몰라요? 응 동훈이 오빠는 효도하고 있던데 지금? 어 아니야 아니라 그래도 없어 그런 적이 없어 존재만으로도 효도지 뭐 지금? 응 다리를 모으세요 아가씨 예쁘게 그렇습니다 어 자리를 꼬으라는 건 안 했는데 엄마도 이렇게 하잖아 내가 언제 지금 안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자세가 삐뚤어져서 몸이 밸런스가 안 맞아져서 근데 네 우유를 너무 건방지게 먹는 거 아니에요? 너는 또 얼마나 놀다 갈 거예요 오늘은? 오늘은 조금만 놀다 가자 오늘은 조금만 놀다 가자 그 대신 엄마가 그 대신 많이 놀게 해주면 내가 엄마가 가자 하면 가요 갈게 그게 무슨 소리야